안녕하세요. 샤롯데입니다. 오늘도 오장 제가 이틀 잃었어요. 오늘은 만회하는 날 제대로 따랐고 내일 기고 가겠습니다. 어디 한번 첫 털 5천원 5천원 땄습니다. 야아 야아 아 크다 5만원 이상한데 이것은 이거 너무 크네. 안되겠다. 오케이. 하니까 이제 크게 잡으면 안되겠어요. 자, 어프로치는 자신감입니다. 자신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못했는데 갈게요. 짧았네요. 음, 우리? 우리? 음,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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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크다. 아, 크지 마. 이거. 너무... 얘가 하려니까 내리와 이래가지고 파스리의 홀입니다 파스리에서 파했지만 더디맞고 니어맞고 이건 뭐 대박입니다 파스리의 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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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야 파스리의 홀입니다 누님 여기서 파스리의 홀입니다 you can you can you go 아이고야 급했다 급했어